영훈이가요 사라졌대요 사람 하나 찾아야겠다 실종사건이에요? 조사에 따르면 성서구에서 여자애들 실종사건이 영겁고 발생했어 사라지기 직전에 정체를 할 수 없는 스터디그룹 모임을 했다는 거지 이 스터디그룹을 명분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다 이 일월교 사람들이에요 일월교? 살인교사의 의미로 입건됐는데 최근에 모범수로 출소 다시 조직을 꾸렸어요 전 대오빠 둥봉 권, 모, 섬 스스로 교주가 됐습니다 아멘고사 출소다 이 개XX다 금빼티 다 할 수 있었던게 교주님 덕분인데 당연히 다 개XX다 너를 반드시 다 잡아쳐내렸다 진정으로 용서를 부르면 어떨저든 시 있었어요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녀는 그녀는 부활가시오 사지나 그녀는 사지의 불신이야 제발 정의에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인마한